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시대 때 3년 정도 기근,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고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근의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사올이 왕일 때 사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설명하면서 잘못함이 없는 기부온 사람을 죽였다, 피를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올이 기부온 사람을 죽였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올이 노베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올과 기부온 사이에는 사실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지켜주고자 하는 또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는데 사올이 이것을 어긴 거죠 오직 히브리인들을 향한 열심만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거죠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 속죄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7명의 목숨을 달라 자손, 사올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주면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올의 자손들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또 약속이 있어요 그의 후손들을 해야 하지 않겠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사올은 기부온과 약속을 어겼잖아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남겨진 전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 약속대로 보호해 주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또 다른 자손 7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올의 뼈, 요나단의 뼈를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것 또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는 거죠 이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맨 마지막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올은 하나님과 이웃 백성과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다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즉 기근이 멈추게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구원을 언약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 지킴을 축복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과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혼란 속에 있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언약을 중시 여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또한 변치 않고 지켜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 지킨 것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꼭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귀한 화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축복 누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